실수가 없다니까 실수가 3개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. 여기까지 괜찮아요, 형님. 아니, 정말 나쁜 날개 진짜. 천천히 천천히. 4째, 4째. 4째, 4째. 그렇지, 4째. 못 자고 오는 거 완전 끝이야. 3째, 4째. 오빠, 거기 있어요. 어우, 잘하네. 파이팅. 되게, 되게. 언니, 이게 2단이 어려운 거. 오셨다. 오셨다. 손님 오셨다. 아 지신 거 어디서 왜 그래. 아 무겁자야. 아니 우리 둘이 다 있대요. 그래도 이러다가 되게 잘 됐어. 근데 이러다가 되게 잘 됐어. 아 좋네. 잘한다. 잘 놓는 거 같아. 잘 놓는 거 같아. 왜요. 아니 현지 형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미 잡고 나서 방해했어. 자 지석진 씨 금메달 획득. 현지 형 여기서 잘하면 돼. 아니 형님 좀 전에 하시지 않으셨는데. 안 했어. 아 이거. 무겁자야. 무겁자야. 현지 형 무겁자야.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다. 어떻게 이걸 해요. 이거 다 안 되면 안 되는 거 같아. 다 잡아야 되는데. 다 잡아야 되는데. 다 잡아야 되는데. 다 잡아야 되는데. 진짜 우리 아무것도 봐. 여기 봐봐. 진짜 형. 박수 박수. 박수 박수. 아 형. 김영훈이. 아 해냈네. 여기 여기. 형 형이 해냈네. 하광이 봐. 잘 왔습니다. here. 여기만. 여기요. 그래요? 대단하다 오빠. 아 이거 이거 안 되시게. 자 이제 첫 번째 미션 공기놀이는 끝이 났고요. 말씀드린 대로 2층에 가서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. 2층 게임존으로 다 같이 지금 바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아 이 메달 하나 따야 되는데 이거. 안 따야겠어. 나 평상시에 연습도 나야겠어. 아 진짜. 나 연습도 해서 평상시에. 알았어요. 형님 형님 형님. 형님 형님. 응. 2층. 오빠. 어. 안 해. 나 지금 가요? 나 지금 나가도 돼요? 나 지금 가요? 5층. 1층. 5층. 5층. 1층. 자 이번 게임은 재기차기입니다. 진짜 어려운데? 남녀 공희 다섯 개 다섯 개요. 자 이제 재기를 찾아오십시오. 출발 어? 어 됐다 됐다. 넌 무시하는 거구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여기. 왜 이렇게 잘 들어오세요 여기. 어?